너희들이 낫다니 많이 신난데 응 자 우리 승리팀에게는 상금 500만원 그리고 넥슨 캐시 300만원까지 해서 총합 800만원에 상금이 걸려있는 더파이널스 악어크루 교직은 3전 2선 승제로 진행됩니다 퀵캐시 모드로 대전을 진행하고요 자 중룡팀장님 제가 머릿속으로 물러왔습니다 단순히 총으로 쏴서 안된다 저 무조건 칼쟁이로 가겠습니다 소형끼리 칼전 갑시다 아거씨 칼로 하자고 도발을 했는데 제가 칼을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혹시 꿀팁 주실 수 있나요? 그냥 좌클릭 썰면서 그냥 회전으로 돌면 됩니다 우클릭은 없나요? 우클릭은 없는거 같아요 진짜 칼에? 비도 비도? 자 핑맨씨인가요? 핑맨씨 네 우승에서 그녀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녀가 누구죠? 무탄가요? 어? 노코맨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우승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여자가 니타밖에 없잖아 아 내가 여기 있는 여자한테 왜 고백을 해 미쳤나봐 그러면 주어를 좀 붙여주세요 주어를 붙일 일이 없지 네 너무 알았던데 어때 우리 치마 어? 너무 지잖아 장관 한번 해줘? 아 형 일란은 총 들어 죽자마자 바꿀게 오케이 비도 한번 해볼까? 비도 한번 해볼까? 예비품 제대로 들어 예비품 와 주기 총 들었어 와 와 나보고 비도 들어 해놓고 와 야비한 녀석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어 나 왔다 간다 1번 어 뭐야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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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2번 렛츠고 오케이 고우 어 우리가 먼저 먹어버려 오케이 오케이 굿 왜 안보이네 야 개꺼다 이거 나갔습니다 사도밖에 못 바꾸는데 큰일났는데 그냥 살릴게 내가 그냥 빌드 해 자 내가 사도 알아서 갈게 가자 오 데미지 졸라 세인데? 이거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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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는 세 여기 오 데미지uan Aurora 웰 리타 피 리타 피 들어가도 돼 리타 암 Connect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나름 비도 잘 써버릴줘 나이스 살려줄게 가자 가자 들고가자 렛츠고 뒤로 간다 뒤로 아 이게 비도가 헤드 맞춤 비 반 비 식단에 대형 병이다 여기 여기 여기다 꽂아 자 밖에 뭐 좀 들고 오자 아 여기 다 뿌셔버려 여기서 아랫 열개 헤헤헤헤헤 아 뭐야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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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뒤에도 있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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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에 있네 아웃다운 아웃다운 어 이거 막는 중 내가 막는 중 게임에 잡았어 먹었어? 폭탄같은거 이런거 하나 들고가자 야 떨궜 야 떨어졌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야 망다 망다 쏜다 하나다운 하나다운 2있다 3스키 있다 3스키 아아아아아악 Per 흠들 으아아 어깝 비 섬 공구가자 도와tit 좋았다 뒤로가 어 뒤로가자 야 얘네 천장이 옥상에 아 만들기 필 아이고 나 살릴 수 있나? 살릴게 바로 야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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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둘 컷 둘 컷 맨딩이 살릴게 야야 내가 다 했다 다 했다 뛰어왔어 아 나 죽었다 형 그렇게 살려줘 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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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도 던진다 비도 던진다 잘한다 칼쟁이러 간다 낭만 합격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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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도 인정이긴 하다 오케이 살아만 있어 살아만 있어 나 살릴게 어 이겼는데 어 이겼다 못었다 너이스 이겼다 아니 칼 전하자고! 그럼 절대 안되구요 죽으면 여기 제세동기 바로 살려줘 제세동기 진짜 집히네 인접? 제세동기가 제일 1티어 개사균거 같던데? 총알 맞더라도 한 명 살려고 하니까 자 첫번째 금고 가자 너무 좋아 텔레포트 좀 내려요 위에 먹자 죽인 피해 죽인 피해 죽여버려 올라가버려 금고먹는다 나이스 안되지 안되 어 개빨라 개빨라 어우 빨라요 빨라요 와 그게 한 번에다? 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중력 1 전기 맞았어 어 리스폰 꺼였어? 에헤헤헤헤 안되지 안되셔 알았어 리타임 내가 스나이퍼 안될게 왜그래 왜 그렇게 꼬불줘 무력시 하는건 아니지 자 이건 상을 위로 위에 먹었어요 여기도 자리좋아 여기 여기 자리좋나좋아 내가 있는거야 아 쉬워요 어 봐봐 저거 아 열리는 시간이 있는거구나 오케이 너구리 잡았다 아 너무 좋은데 여기여기여기 두명 두명있음 두명이 아 어려움 없지 야 나 살고나올까?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너 너 너 너 너 포탑은 깼어 총렘 잡았고 총렘 잡았고 악어필 악어필 잘 볼수있어? 병 막았다 아니 못잡아 근데 캐시아웃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 아 걸렸어 아아 아 이걸 찾네 아 야 포탑잇냐? 캐시아웃이 위로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이거 터뜨릴거 있냐? 떨어뜨려야 될거 같은데 야 이거 다 올라갈게 올라갔어야 돼 캐시아웃 어디있는거야 아 올려놨는데 아 뭐야 어디갔어 위에갔어? 아니 왜 못먹어? 못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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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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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먹는다 보인다 보인다 반드기 나 죽었어 와우 대형 다운 대형 다운 다운 대형 다운 대형 다운 나 터뜨려 나 터뜨려 뒤로 빠졌어 나 터뜨려 뒤로 빠졌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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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림 될 듯 우리 우리 합류하고 금고 금고 따라와야 해 금고 나 터뜨려 나 살려? 형 일어나! 아 얘들 졸라 많이 와요 하나하나 남았어 형 나 살려! 아 살려버려요 상득이 1000명 이게 팀화 쿠비 뒤로 갑니다 자 이거 무조건이다 우리 뒤에 온다 지금 다 부셔버려야겠다 나이스 잡았어 뚜껑은 1층으로 연다 여기서 못가네 야 올라갔어 올라갔어 악어 올라갔어 아니 발언 중 왓 브랜드 US 나이스 잘하고 있어 한 명 떨어졌다 다시 터치 리타인 남았어 리타인 리타인 남았어 리타인 리타인 죽었어 아이씨 야 세 명 다 물려온다 아 야 그래도 딸빛 좀 쳐놨다 한 명 뒤에 빠져서 약간 어 이거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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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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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랐어 와 와 와 대핑맨 야무지입니다 자포스 뭐야 다 죽인거야 형 어 우와 와 아 근데 아까 정민이 형이랑 나랑 서로 살린게 지렸다 야 아이요 아유 야 딜이 생각보다 너블이가 오늘 폼이 너무 안 좋네 아 헤이 갈라치디 하지마세요 다들 잘했습니다 아 딱 말할게요 아 딱 말할게요 그쪽은 삼천 삼천 삼천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 딱 말하면 그쪽 대형이 개고수니까 대형이 개고수니까 대형이 개고수니까 대형이 개고수니까 아니 진짜 대형이 한탄창이 안나니까 그거 베이팅 써서 뒤에서 계속 죽어 야 근데 나는 왜 바로 죽지 못하니까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예정시간보다 대전이 빠르게 끝나서 이벤트 대전을 할 예정이고요 악어 픽맨 만두님께서 500만원 그리고 넥슨게시 300만원 휙득했습니다 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오케이 솔로뱅킥 갑시다 자 중형들 치유광선 드세요 그건 무관치유 누구한테 해줘요 궁금하다 저같은 힐 되나 아 혼자 스킬 안하네 아니 그게 안될걸? 아 포개가 없네 4만원을 채워야 되는데 와 잠깐 이거 개 박스네 금고? 아아 안돼 내 상척원 아아 저 동전 안먹는거 같은데 야 동전 먹어도 바로 죽어야 되네 아아 노랬지 야거야 아 돈을 어디다 넣어야 되나 아 돈을 넣어야 되는거구나 아하 아니 지레가 왜 깔려있냐고 차누야 하나칫 다 너무 없네 지레 개 깔아놨지 아 아 지레 맞았지 아아아 내꺼야 이걸 따라와 있어? 야야 큰 돈 갖고 간다 큰 돈, 큰 돈 들고 간다! 큰 돈이! 다 커비 여기있어 와! 와 아마 3만원 넣었다 3만원 넣었다고? 오케이 확인했어 아버님 아버지! 진짜 다 되고있다 지금 얘가 마음을 끝난다! 돈 없냐? 돈 넘으면 이기는 거야! 아니 돈 한 번 해놓고 끝났어 이거? 칼전 해볼래? 소형 칼전 칼전이요? 혹시 그 대형 칼전도 가능한가요 슬랩재머로? 대형 칼전이요? 소형 칼전이 낫지 않을까요? 뭐, 뭐지? 뭐 틀이 뭐지 모르겠는데 나 잘못 눌렀는데? 그거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? V나 누르세요 하루 종일 네 V로 할게요 무슨 역사? 아lear게 형 모르겠으면 우린가 종료가 맛있다! 예금하러 갈게 아고 이 새끼도 맨날 내 손 들고 와! 아이치흐흑 응 내나 종료가 내 거야 욕심 안 부리고 예금하러 갈게요 야아!!! 진짜 니가 개밋다고!!! 야아아아아아!!! 진짜 니가 개밋다고!!! 으아아아아아!!! 니가 깊다고!!!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!! 이가 많은거 같다!!! 다 그래!!! 스페인씨 어딥니까? 아 쟤 없는거 아니야? 아 있어 있어 나 나 지금 나 아자 뭐야? 어 임체기동이야 미안하다!!! 야 중력이 총쏘는데!!! 아니야 아니야 기분탓이야 아 총쏘는데? 칼이예요 칼이예요 뭐 쫄꺼야 아니 악어 3만원 악어 아이 개밋끼 뭐야 아니 총직이들 뭐야 아니 중력이가 총쏘다고요 칼이야 칼이야 무슨소리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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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없는데 잠깐만 아 안돼 돈 잘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야 아 나 주머니에 2만원이 있는데 짠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고 은행에 넣어야 된다고 은행에 좀 넣어 형 저거랑 500원은 돈을 안 먹은거 아니야? 나 근접으로 싸웠잖아 이 녀아 다 근접이었는데? 하하하하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야무지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화염방사기 전에 그러면 화염방사기만 쓰는거라 그럼 화염방사기만 쓰는거라 그럼 화방전 화방전 strived 우선 야 이거 콜리야 Sparkly 맞냐 이거? 여긴 hardened 이거 맞냐 이거? 월요일링 아하하 야 이거 무조거사러 죽잖아 이거 brinc 에어 rebuilding 내가懸ucha 나 rol 제가 기회다! 내가 기회다! ца직 지킬래가 있기도 있네요. A! Q? Q? 너때문에! 너때문에! 너때문에!